늘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인기 연예인들은 그 자식들까지 많은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 자녀들 또한 부모의 명성에 걸맞게 바른 행시를 보이면 환호를 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 차가운 질타가 쏟아집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 이루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발라드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까만 안경, 흰눈 등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신의 재능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도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지였습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변동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결국 이루는 호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음주운전 방조,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지 하루 뒤 이루는 sns의 아버지 태진아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이어 좋은 부모, 나쁜 아들이라는 글비를 남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을 간접적으로 전했는데요. 그러나 잘못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대중들의 마음이 떠나고 한참 뒤였습니다. 일남 일녀 자녀를 두고 있는 배우 차승원도 아들로 큰 논란을 치렀습니다. 2012년 차승원의 아들은 프로게이머로 데뷔해 얼굴을 알리는데 이듬해 학생을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이에 차승원은 모든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즉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차승원은 일찍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또한 아들의 출생 비밀이 새롭게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차례 논란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승원 아들의 친아버지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차승원이 친구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구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 라며 이러겨 원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었는데요. 차승원은 아내의 전남편에게서 태어나 나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내와 교제하던 중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였다라는 거짓말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가족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송 이후 차승원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될 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차승원은 유명인이란 입장에 있는 아버지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대인배라는 가수의 평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차승원의 아들은 방황하는 시기를 지나 안정을 되찾고 헬스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 잘 지내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연예인 2세들은 그동안 참 많았지만 먼저 떠나버린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를 죽어침입으로 신고하는 역대급 폐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진실의 딸 최준희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돌봐준 외할머니를 자신과 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할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며 무엇 때문에 외손녀가 어려서부터 함께 살던 집에서 외할머니를 죽어침입으로 신고하고 경찰이 연행해 갔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준희는 쏟아지는 비난에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애초 외조모의 폭언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남자친구를 불렀고 경찰 신고도 오빠와 사전에 전화로 상의했다는 건데요. 이유야 어떻든 정서적으로 외할머니를 동정하는 쪽이 훨씬 많았고 싸늘한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고소 나흘 만에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과했습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통행식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둘의 관계는 각자 바라보는 시선도 훈육과 강압으로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22년 최준희가 성년이 된 뒤 그동안의 묵은 감정은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특히 외할머니에 대한 외손녀의 불신이 크다보니 지금껏 후견인으로 대신 관리해온 상속재산 셈법에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한 가지 의문은 오빠 최환희의 역할인데요. 그는 외조모와 갈등을 겪는 최준희와 달리 어려서부터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랐고 성년이 된 뒤에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여동생과의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양쪽 갈등이 격파될수록 중간에 낀 그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최환희는 7월 15일 동생 최준희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갈등에 대해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얼마 전 일어난 저희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지금까지도 추억으로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도 아프실 많은 분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만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 가족도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이제 성년의 나이로 가장으로서 중심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최환희는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보통 가정들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정의 파동이 저희는 조금 세게 부딪히는 것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와 아직 미성숙한 준희 또한 제가 보살펴야 하는 동생이기에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질타의 마음을 깊게 새기고 또 한걸음 성장하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새겨 앞으로는 대중 앞에 저희 가정사로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관심이 어머니에 대한 대중분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그 사랑의 책임감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동생 최준희와 달리 22세의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게 된 최환희의 진실된 성숙함의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조만간 군입대까지 앞두고 있는 외손자의 답답한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최준희에 대한 질책은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외할머니와의 일로 과거 잘못이 재조명되면서 최준희는 학교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이에 대해 최준희는 학교 다닐 당시에 욱한 성격이 있었다면서도 아이들을 때린 적 없고 강압적인 사과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준희는 아무리 하지 않았어도 공인이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예 난 모범생처럼 깨끗하게 살았어요 보다는 학교 다닐 당시에 지금처럼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이나 비꼬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잘 참지 못했어요. 말 다툼도 좀 심하게 있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화나게 했던 게 엄마, 아빠 뿐만 아니라 삼촌까지도 그러니까 갑자기 삼촌 노래를 부른다던지 논란이 뜬 건 제가 너무 열받아서 일대일로 서로 욕하고 싸울 때 캡처가 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입장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대신 전한 변호사 A씨는 첫 번째로 따돌림을 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친한 사이였어요. 가족 여행할 때 데려가기도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친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돌림을 시켰어요다. 익명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괴롭혔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는 최준희씨 외삼촌이 누군지도 몰라요. 노래 불렀냐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삼촌이 누군데요 라고 답했어요.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 없고 오히려 학교 아이들 다 조심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요 가해자가 뒤에서 그런 욕을 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뿐 같이 욕설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 일을 알고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이런 거 하지 마라.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는데 그 게시판에서 부모님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학교 못 다니겠다고 자퇴한 거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A씨는 피해자 측의 현재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얼마 전에 최준희씨가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님은 잊고 지내고 싶다. 제발 이런 연락도 하지 마라라며 대성통곡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 없고 더 하고 싶지 않으니 이번을 마지막으로 너도 이야기 꺼내지 마라가 피해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 번 더 진심어린 사과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최준희는 또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최준희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반응만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질책이 이어졌음에도 최준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앞서 나온 태진아와 차승원의 경우와 달리 최준희는 톱스타인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유명인이었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오히려 그 유명세로 계속해서 논란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최준희에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오빠가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또한 피해자를 위해서 대중의 앞에 나서는 일은 자제하며 진행을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시 안타까운 일로 소환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좋은 소식만 간간히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